이 와중에 수혁은 조용히 긴급 근육 생성 중. 예수님은 그냥 수혁 목상이라 좀 느껴봤어요. 감사합니다. 요트에 올라 여유롭게 세일링을 즐기는 플레이보이즈 크루. 종현은 오키나와의 태양 아래서 미모 체크 중. 그런데 이 허전함은 뭐죠? 일단 지금 매니저 형이 안 타서 지금 수정팀이 드릴러 갔고요. 매니저 형이 안 탔어요 근데? 몰라요 아무도 없어진 걸 몰랐어요. 매니저 형이 안 탄 거 대박이다. 아무도 몰랐던 게 더 대박 아니야? 어 온다! 온다! 창현아! 울지 마! 박찬아! 평화롭게 떠 있는 요트. 그 안에서는. 요트 타기 전 긴급하게 운동했던 이유는 멋진 근육을 자랑하기 위한 거 맞죠? 요트 이제 타고 세심이 형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지금? 빼고는 걸면 돼. 세심이 형! 소녀다 소녀. 네 저는 지금 오키나와 앞바닥에 나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현지에 나와 있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. 숨어 주세요! 숨 쉬어요! 신혼 여행을 왔습니다! 아줌마 개발미가 희망스러웁니다 종현 대신 상이 탈의 공약을 실천하는 수염